안녕하세요. 배당의민족입니다. 오늘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KTNG의 배당금 및 배당금 지급일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KTNG의 사업 부문은 담배, 건강기능, 부동산, 기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담배 부문의 매출 비중이 60%를 넘기고 있고, 뒤를 이어 건강기능, 부동산, 기타 부문 순서입니다. KTNG의 기본적인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KTNG는 9만원 초반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2조 2천억원이고 코스피 27위에 위치한 기업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42.26%로 고배당 기업에 맞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52주 최고 주가는 9만9천5백원이고 최저 주가는 8만1천원입니다. 2022년 배당금 기준 현재 배당 수익률은 5.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KTNG 배당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KTNG는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배당금 삭감을 보인 적이 없고,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향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KTNG는 최근 5년간 배당 성향을 50%를 넘기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NG는 지난 10월 5일 347만주의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였고, 금액은 총 3천억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KTNG는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주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됩니다. KTNG는 2022년 한 주당 5천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배당 수익률은 5.2%였습니다.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5.5%이고,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4.9%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고배당 기업에 비해 조금 아쉬운 모습이지만, 안정적인 지급과 꾸준히 배당금을 상향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력적인 기업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KTNG의 배당금 지급일과 배당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TNG의 배당정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1조 7,5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2021년 5,759억원을 배당하였고, 2022년 5,814억원을 배당하였습니다. 남은 재원은 5,927억원으로 배당금은 소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NG는 과거 1년에 한 번 결산 배당금을 지급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중간 배당을 실시하였고, 지난 8월 23일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KTNG의 과거 배당금 지급일을 보면, 4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지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KTNG 배당금은 4월 26일 금요일에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NG의 과거 실적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 꾸준하게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TNG는 담배 부문에서 높은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어서, 사업이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담배 부문 원재료비 상승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2023년을 포함한 KTNG의 실적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도 전년 대비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 및 단기 순이익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부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향후 실적 전망을 통해 KTNG는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삭감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KTNG 배당금에 대해 개인적인 전망과 증권사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친환경 정책으로 비호호적인 환경 속에서도 담배 믹스 개선으로 수익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과 부동산 부문의 안정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담배 부문 원재료비 상승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TNG 배당금에 대한 개인적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남은 재원 5,927억 원 중에서 중간 배당으로 1,395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중간 배당으로 1,395억 원을 지급하며 한 주당 1,2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KTNG의 결산 배당금은 3,900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NG에 대해 증권사 평균 주당 배당금은 5,183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과 비슷한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KTNG 주가 대비 결산 배당금은 4.28%의 기대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KTNG 배당금 전망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